오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, 무슨 일 있을까요?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일,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 장흐라입니다. 사랑이 시작될 두 시간, 나라와 함께하세요.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저희 신곡 사랑 부르기입니다. 어디에서라도 살며시 나를 볼 것 같아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날 찾아온 너를 위해 나는 울고 있어 지나간 아픔을 다시 써줄 수 있는 그런 너를 다시 찾으려 해 이제 모든 세상 하늘 아래서 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힘들어도 내 숨을 다해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영원을 믿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살아있는 동안 난 너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텐데 끝난 줄 알았던 너의 기억들이 다시 내게서 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 이제 모든 세상 하늘 아래서 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힘들어도 내 숨을 다해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영원을 믿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살아있는 동안 너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텐데 가슴속에 묻은 얘기들 이젠 지워져 같겠지만 가끔은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와 가슴을 아프게 사랑이란 말은 모든 게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하는 거래요 당신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다려줄게요 사랑합니다 사랑밖을 텐데